코로나19 확산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대신 집단 면역 전략을 선택해서 세계에 주목을 받았던 스웨덴 정부가 결국 기존 입장을 바꿔 국민 이동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급증하면서 야당이 기존 정책에 대해 반기를 든 것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자세한 소식 최슬기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그동안 스웨덴은 대다수의 유럽 국가와 달리 느슨한 방역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대신 집단 면역 전략을 내세워 왔었는데요. 5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재택근무를 권고했을 뿐 시민들의 이동을 제한하지 않았고 오히려 외출을 권장했었습니다. 스테판 레벤 스웨덴 총리는 지난달 20일 지역의 소비를 위해 가까운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라고 지역 소비를 위한 외출 권장까지 했었습니다. 영국 더타임즈에 따르면 스웨덴 보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집단 면역만이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집단에서 일정 비율 이상이 면역력을 갖게 되면 집단 전체가 질병에 대한 저항성을 갖게 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악화되면서 스웨덴 정부도 이 정책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2월 15일 첫 감염자가 확인된 스웨덴의 전체 감염자 수는 지난달 4일만 해도 52명에 그쳤었습니다. 하지만 이달 4일 기준 총 감염자는 6,443명으로 한 달 만에 약 124배나 늘었습니다. 이중 약 3천여 명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사망자도 지난달 10일 처음 나온 뒤 373명까지 늘었습니다. 스웨덴 국영 SVT 방송은 현지 시간으로 5일 스웨덴 집권 3인당 정부가 국민들의 이동을 지금보다 강하게 규제하는 법안을 이번 주 안으로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스웨덴 국영방송은 공항과 철도욕 폐쇄, 상점 및 식당 영업금지, 모임 제한, 의료장비 확보 등의 내용이 법안에 담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KBC 뉴스 최승희였습니다. KBC 뉴스 최승희입니다. KBC 뉴스 최승희입니다. KBC 뉴스 최승희입니다.